첫 만남 가졌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. 래퍼답게 사이퍼로 자기소개 사이퍼를 아 뭔 소리야 이것도 미쳤구나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 하나를 틀 테니까 아 진짜 사이퍼를 왜 해요? 지금 당장이요? 갑자기 사이퍼를 한다고 해서 다들 진짜 놀랬는데 다들 눈빛을 제가 싹 봤거든요. 근데 다 지 가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눈빛 있어요 제가 알아요. 나 가사 뭐하지? 생각 안 하는 척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 진짜 무섭다. 해볼까요? 네. 아아 아이고 왜 이리 너무 늦어? 어떻게 해? 에이! 에이! 내 이름 사니? 대로 넌 봤지? 이제는 정국 방방 곳곳에 가든 내 이름 나와 내 노래 내 랩 어디들 가든 오늘은 MC I'm pretty rap star 다음은 노이비아 노타미아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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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! 이 에이! 레이 겨우, 에이 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에 비해서 꼬리가 자꾸 먹어들어가 아 이제 진짜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 겨우, 레이 겨우 예쁘지 않아 더 이상 여자보다 왜 퍼지 마 더 밴니스 말던 데엔 더 스웍 내가 들은 팬 내 이름 누가 알다시피 육지담인 거 알지 니가 뭐래도 내가 하는 말은 백번 맞지 어 치타 내 머릿속은 컨트롤 불가능 헤아릴 수 없는 3.14파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신의 새파란 봄 섭섭하여 나 sick and high 매일 밤 올라가 high five we sit for a shot on my crazy die 원래 있는 걸로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겠죠? 있는 거 같았어요 시민! 와우 렛츠고 자 푸르렁 푸르렁 예 나오는 대로 다 받아줄게 오빠가 어떡해 와우 와우 암 섹시 뭐지? 암 섹시 저 핫 데스에 걸그룹 저는 솔직히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직 잘 모르는 거 같아 힙합 때에서 아 정말 장난 아닌데 더 열심히 해 볼게요 지민입니다 화이팅 AOA 지민씨 뭐 섹시 뭐 하고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버려가지고 지민씨 가사를 직접 쓰시는지 톱 미 톱 미 뭔가 놀리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는데 아우 이제는 대가를 받아 난 굳이 백 없어도 굳이 백 살 수 있어 난 굳이 돈 없어도 뭐든지 갠탈 수 있어 제시카 제시 제시 세 명, 세 명, 플로 오, ㅡㅡ 이 비트 ㅡ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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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에서 봤을 때 되게 카리스마인데 확실히 그런 게 몸에 좀 배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everybody wanna know who this chick is 10 years strong now it's time to eat these 랩 ㅡㅡ 제시 내가 다시 왔지 my rap skills make your pants first 소아마비 애들어 언니라 보면 다 도망가지 뉴욕, 절시, 소울 부산 Who be fly, ask me 난 만큼 누가 tell me, face it I'm the baddest I'll bring it to your front door 받다가 택배 내 시대는 이미 끝났어 택재 swallow your dreams cause I am the next to me Hell yeah, that's right 요즘 내가 택색 요즘 내가 택색 아!!!!